안녕하세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골팝TV 6월 첫째 주 골프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둘째 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 3년 만에 이곳 토론토의 샌조지스 골프클럽에서 PGA RBC 오픈이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에 갤러리 티켓은 현재 온라인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골퍼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LPGA2 한국 선수 중 큰 언니 지은이 선수가 3년 4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은이는 미국 라스베가스 세도 크리크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2 뱅크 오픈 호흡 매치 플레이 파이널에서 일본의 후류의 아야카를 3월차로 제치면서 우승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우승으로 LPGA 통산 6승 고지에 올랐고 우승 상급으로 22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테사스 콜로니얼 컨츄리 클럽에서 끝난 PGA2 찰스 슈아브 챌린지에서 전혀 우승을 예측하지 못했던 미국의 샘 번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최종일 7타나 뒤진 채 시작했지만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블러와의 연장점까지 가면서 PGA 투어 4승째를 올렸습니다 번스는 이번 대회 우승 상급으로 151만 2천 달러 하나로 약 18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저스틴 토마스가 PGA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토마스는 지난 22일 미국 오클라우마 주 서던 힐스 컨츄리 클럽에서 끝난 PG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젤러 토리스와 연장 끝에 우승했습니다 그는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고 이번 우승으로 PGA 투어 통산 15승째 그리고 우승 상급으로 270만 달러 하나로 약 34억 2천만 원의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5월 세계 여자 랭킹에서는 고진영이 1위를 지킨 가운데 미국의 넬리코다가 2위, 리디아고가 3위, 이민지 태국의 아타야 티티쿠리 4, 5위를 유지했습니다 엑스톰스는 일본의 핫다우까를 7위로 밀어내고 세계 랭킹 6위로 올라섰고 김여주, 박인비, 김세영 선수가 8, 9, 10위를 유지하면서 톱10의 한국 낭자들은 4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LPG의 미셰리 선수가 1년 2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3년 13세 나이로 LPGA 무대에 데뷔하면서 천재 골프 소녀로 주목받았지만 통산 5승에 그치면서 아마추어에서만큼은 큰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미셰 린은 US 오픈 경기 외에 다른 대회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골프가 인기를 끌고 골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골프 예능 프로그램이 또 하나의 수입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들을 등장시키면서 흥행과 수입 구조에만 열을 올리는 골프 예능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기술과 함께 에티켓과 룰이 기본인 골프라는 스포츠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키고 자칫 골프 대중화와는 달리 MZ세대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퍼들이 급증하면서 패션 브랜드 등 용품업계는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이번에는 식음료 업계까지 골프 관련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엘사에서는 이미 에너지 분유와 영한 간식을 출시했고 B사는 도수가 낮은 막걸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 내에 매장을 개선하면서 골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식음료 브랜드들이 골프 마케팅 경쟁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거르두기가 풀리면서 코리안 투어는 지난주까지 10만 명 이상의 갤러리를 끌어넘으면서 흥행 신규록을 이어가고 있지만 갤러리들의 큰소리 응원과 야유 돌발 행동으로 선수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KPGA 투어에서는 갤러리들의 방해로 승부가 뒤집히는 사건도 있었지만 이미 뒤집힌 승부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골프 열기도 좋지만 올바른 관람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PGA 투어는 오는 2일 미국 오하이어 모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에서 메모리얼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9일부터는 이곳 캐나다 토론토의 세인 조지 클럽에서 RBC 캐나디안 오픈이 개최됩니다 LPGA 투어는 6월 2일부터 로스캐롤라이나 서든 파인스 골프클럽에서 두 번째 메이저 US 오픈이 열리게 되고 10일부터는 유저지의 갤러웨이에서 쇼무라이트 클래식이 개최됩니다 골팝 TV는 매주 새로운 뉴스와 골프 정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멋진 골프 세상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골프를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